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잘 지키면 입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아 건강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별거 아니네 이러실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걸 잘 지키시면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Eat this, not that.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마. 이런 것이 제목인 온라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 걸 소개해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여기 기사가 어떤 게 있냐면 밤에 양치질을 잘 안 하면 아주 나쁜 결과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구취, 충취,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 동안에는 입에서 타액이 나오잖아요. 침이 그게 나오면은 이 침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나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물이 몸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물질들을 방어해주는 어떤 자연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침이 우리가 음식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먹을 때 산성이 높은 경우에도 침이 잘 나오면은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이 이에 범랑질이라고 해서 그 에나멜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방지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타액 생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 안에 있는 박테리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양치질을 미리 해놔야지 그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입 속에서 이렇게 증식되는 그런 걸 막아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양치질을 하지 않아서 구강에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테리아가 잇몸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짐투해서 판막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성가신 잇몸 질환이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에도 혼란을 일으켜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인터뷰를 한 구프타 박사는 이런 구강의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고 당뇨병 환자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강 위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을 하라는 건데요 양치를 하기 전에 우선은 치실을 이용해서 우리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약도 소듐 라우릴 설페이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해서 2분 정도 칫솔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치약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 SLS 성분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시 성분이 들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이 건조하게 되면 우리 구강에 있는 점막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로부터 공격받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치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자일리톨이 함유된 치약을 쓰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혀를 좀 잘 닦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세게는 닦지 말라고 하네요 요즘 혀를 닦는 그 도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그게 한두 가지 있는데 제가 잠깐 써봤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너무 세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혀에 있는 그 돌기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맛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걔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구를 쓸 때도 부드러운 걸 사용하고 너무 세게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잇몸과 치아를 포함해서 구강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실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소금물을 이용한 가글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굉장히 짧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히말라야 솔트 그걸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그냥 입에 넣고 잇몸에다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한 2, 30분 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침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잇몸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가끔 가다가 뭐 이가 시리고 이런 것도 좋아지고 해서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아마 지금 한 76만 조회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히말라야 솔트를 직접 잇몸에다가 이렇게 대고 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얘가 좀 날카로운 면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따뜻한 물에다가 얘를 완전히 녹여서 최대한 많이 녹인 다음에 그 물로 가글 가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물고 있다가 뱉는 게 아니고 그 가글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뭐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왼쪽으로 밀었다가 고개를 젖혀서 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가글을 해서 보통 한 30초 이상 가글을 하고 그걸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잇몸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외에 이제 화면에서 페리오닭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주염이나 뭐 치은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양치질 한다거나 또는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만 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페리오닭을 드시면 이제 안에 있는 세균들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잇몸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 봐도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뭐 내가 인플란트 하러 가야 되는데 이가 영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과 함께 페리오닭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는 이온칼맥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드시면 잇몸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셔도 좀 더 쉽게 하시고 또 훨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흔들거려 가지고요 그 임플란트를 심어도 계속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소한 실천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은 치아가 오복의 하나라고 하니까 그 치아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잘 씹을 수 있고 잘 씹으면 잘 드시게 되고 또 잘 씹는 저작작용은 우리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한 잇냄새를 퇴치하고 잇몸을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꼭 실천하셔서 늘 건강하고 짱짱한 잇몸, 치아를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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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